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까 눈이 부시게 파랗고 눈이 시리게 시원하네요. 4월은 바람도 햇볕도 부드럽고 따뜻해요. 꽃도 피고 새순도 도단하고 생동감이 넘쳐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런지 4월에 관련된 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워낙 많아서 모두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좋아하는 시 몇 편을 소개해드릴게요. 4월이 오면 양광모 365일 언제나 어머니에게는 만우절이었다. 나는 배부르단다. 어서 많이 먹어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짓말 4월에는 한마디쯤 하며 살아야겠네. 어머니, 꽃잎만 먹으며 한 세상 곱게 살겠습니다. 꽃무덕이 세상을 삽니다. 고개를 조금만 돌려도 세상은 오만 가지 색색의 고운 꽃들이 자기가 제일인 양 활짝들 피었답니다. 정말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새삼스레 두 눈으로 볼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고 고운 향기 느낄 수 있어 감격이며 꽃들 가득한 세월의 길목에 살고 있음이 감동입니다. 눈이 짓무르도록 이 봄을 느끼며 두 발 부르트도록 꽃길 걸어볼랍니다. 내일도 내 것이 아닌데 내년 봄은 너무 멀지요. 오늘 이 봄을 사랑합니다. 오늘 곁에 있는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4월이 문을 엽니다. 이 외에도 노래로도 유명한 박목월님의 4월의 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란 귀절이 있는 엘리엇의 장편시 황무지 등등 많은 시들이 있지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 번쯤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준비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동물들이 등장하는 옛날 이야기를 각색해봤어요. 첫 번째, 금강산의 주인 다툼이란 설아는 금강산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여우의 이야기예요. 금강산에 살고 있는 동물들은 오랫동안 금강산을 잘 다스려온 호랑이에게 불만이 없었어요. 그러자 여우가 여러 가지 꾀를 내며 금강산을 다스리려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두 번째, 토끼의 꼬리는 왜 짧아졌을까라는 이야기예요. 아주 먼 옛날에는 토끼의 꼬리가 지금처럼 짧지 않았대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토끼의 꼬리가 짧아졌을지 잘 들어봐 주세요. 세 번째, 주인을 구한 개의 이야기예요. 주인을 구한 개라는 제목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술이 취해 잠이 든 주인을 구한 개도 있고 불이 난 곳에서 주인을 구한 개도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개는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안나가 각색한 이야기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들어봐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동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 금강산의 주인 다툼 토끼의 꼬리는 왜 짧아졌을까? 주인을 구한 개를 구현해 드리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안나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금강산의 주인 다툼 옛날 금강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금강산에 살고 있는 호랑이와 여우는 백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금강산의 주인이 되기로 약속을 했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자기가 더 힘도 세고 동물들도 잘 다스릴 수 있다며 계속해서 주인이 되겠다고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보다 더 금강산을 잘 다스릴 숲속 동물은 없지. 암, 없고 말고. 그럼요. 호랑이님 이 숲에서 호랑이님이 아니면 누가 있겠습니까? 숲속 다른 동물들도 호랑이가 왕이 되어 잘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만이 없었어요. 왕이 되고 싶은 여우만이 불만이었죠. 몇백 년 동안을 호랑이가 주인 노릇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번엔 내가 주인이 되어야겠다. 여우는 회의를 해서 주인을 뽑자며 금강산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을 모이게 했어요. 자, 지금부터 금강산의 새로운 주인을 뽑아보겠습니다. 여러 동물들도 알겠지만 백 년씩 돌아가면서 주인이 되기로 약속했는데 호랑이가 혼자서 왕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불만이 없나요? 여우가 주위를 둘러보며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다른 동물들은 정말 불만이 없는 표정이었어요. 뭐, 돌아가며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힘센 호랑이가 우리를 잘 지켜주고 금강산을 평화롭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에 불만이 없는데요?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렇고 말고요. 그냥 호랑이님이 계속해서 왕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우님도 좋지만 여우님은 변덕이 너무 심해서 좀... 하여간 저희는 호랑이님이 좋습니다. 금강산의 동물들은 몇백 년을 평화롭게 다스린 호랑이를 좋아했어요. 동물들의 이야기에 여우는 화가 났지만 꾹 참았어요. 아니, 내가 좀 변덕이 있긴 했지만 나처럼 꾀가 있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돌아가면서 주인 노릇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킬 건 지켜야죠. 여우가 이렇게 말을 하자 오랑이는 물론 다른 동물들도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곰곰이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한참을 생각하고 있던 동물들 중 꾀꼬리가 나서며 이야기했어요. 여우님께서는 변신도 잘하고 꾀도 많지 않습니까? 아, 그럼, 그럼. 나는 꾀도 많고 변신도 잘하지. 제가 한양에 있는 홍정숭댁을 가봤는데요. 그댁에 도련님이 있더라고요. 그 도련님과 혼례를 치를 수 있으면 이 금강산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정도 꾀가 있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꾀꼬리의 말에 숲속 동물들은 모두들 좋다고 했어요. 여우는 당장 혼례를 치르겠다며 아름다운 아가씨로 변신하고 정숭댁으로 찾아갔지요. 마침 산책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던 정숭댁 도령이 아가씨를 보게 되었어요. 도령은 첫눈에 아가씨의 얼굴에 반하고 말았어요. 저, 어디를 찾아오셨습니까? 제가 도와드릴까요? 네, 먼 길을 오다 보니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쉴 곳을 찾고 있습니다. 도령은 갈 곳이 없다는 아가씨의 말에 기뻐하며 자기 집으로 함께 들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아가씨로 변신한 여우는 도령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아가씨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집에 있던 삽살개 다섯 마리가 계속해서 짖기 시작했어요. 아가씨는 뒤로 물러서며 무서워했어요. 아니, 대낮에 귀신이 나온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짖는 것이냐? 도령은 삽살개들을 진정시키고 정숭에게 아가씨를 인사시켰어요. 그리고 사랑체에 머물며 며칠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동안 여우는 정승과 온 가족에게 잘 보이기 위해 집안일은 물론이고 부엉일까지 도맡아했어요. 이 모습을 본 정승 내외도 아가씨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아버지, 저 아가씨와 홀리를 치르고 싶습니다. 아들의 말에 정승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얼굴도 이쁘고 손끝도 야무지고 지혜롭고 예의도 바른 것 같구나.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아내가 한마디 거들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며칠 동안 그 아가씨가 잠을 자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찌 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귀신을 본다는 우리 집 삽살개들이 저 아가씨만 보면 달려들면서 난리입니다.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며칠만 기다려보시지요. 마님은 귀신을 쫓는다는 삽살개들에게 5일 동안 밥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개들은 배가 고파서 바닥에 굴러다니는 것만 보이면 먹으려고 했죠. 드디어 개들을 굶긴 지 5일째가 되는 날이었어요. 마님은 맛있는 음식을 한 상 가득 차려서 아가씨가 있는 사랑체로 건너갔어요. 이리 나와 보시게나. 마님은 마루에 올라가서는 일부러 넘어지는 척하며 상에 있는 음식들을 마루에 쏟았어요. 그러자 개들은 서로 음식을 주워 먹으려고 난리들이 났죠. 바깥으로 나오려다가 개를 보고 겁에 질려 있던 아가씨는 자기도 모르게 여우 꼬리가 치마 밖으로 나오고 말았어요. 개들은 그 꼬리를 보자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고요. 아가씨로 변신한 여우는 개들이 달려들자 할 수 없이 다시 여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금강산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저것이 무엇입니까? 여우가 변신해서 우리 집에 온 것이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마님의 지혜 덕분에 정승 집안은 여우와 혼례를 치르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여우는 정승댁 아들과 혼례를 치르지 못하게 되자 금강산의 주인도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금강산의 주인은 호랑이가 되었대요. 토끼 꼬리가 짧은 이유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소금장수가 살고 있었어요. 소금장수는 소금을 만들어서 산골 마을로 팔러 다녔죠. 하루는 지게에 소금을 쥐고 소금을 발라 산골로 들어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나와서 한참을 걸었는데도 마을은 나오지 않았어요. 더 가야 하나? 이제 곧 어두워질 텐데. 어쩌지? 어둡기 전에 마을을 찾아야 하는데.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소금장수는 마을을 찾지 못해서 걱정이었어요. 아휴, 이러다가 산짐승이라도 만나면 어쩌나? 소금장수는 무서운 마음이 들자 두리번거리며 걸어갔죠. 한참을 걷고 있는데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저기가 마을인가? 불빛이 보이는 것을 보니 사람이 있겠지? 반가운 마음에 불빛을 따라가 보았어요. 가까이 가보니 거기에는 집 한 채가 있는 거예요. 계십니까? 계십니까? 소금장수가 문을 두드리며 큰소리로 외쳤어요. 얼마 후 문이 열리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소금장수를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아이고, 이 밤중에 지게까지 지고선 먼 길을 왔나보구려. 어서 들어오시게나. 예, 감사합니다. 어르신. 소금장수가 집안에 들어가 보니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집안은 넓고 깨끗했지만 왠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소금장수를 방으로 들어가라고 안내했어요. 아직 저녁도 못 먹었지? 조금만 기다리게. 할아버지는 저녁상까지 차려서 소금장수에게 주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흘끔거리며 자기를 바라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싱글벙글 웃으며 즐거워했어요. 아잉, 내가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서 반가우니까. 이렇게 자꾸 웃음이 나온다네. 산속에서만 있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 일들도 모르고 있다네. 젊은이, 나한테 재미난 세상 얘기 좀 해주게나. 소금장수는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하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죠. 예, 요즘 옆나라에서 완랑산이라고 하는 짐승이 나왔대요. 그 짐승이 어찌나 크고 무서운지 산속에 있는 짐승들도 다 잡아먹고 사람까지 잡아먹는다고 하던데요. 좀 있으면 우리나라에까지 올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완랑산? 그런 짐승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데 아무리 무서운 짐승이라도 우리나라에 호랑이만 하겠나. 어르신이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 완랑산은 호랑이도 잡아먹는데요. 소금장수의 말에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괜한 이야기를 해서 어르신 마음이 불편한가 봅니다. 아이, 설마 여기까지 오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할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디 가시려고 하십니까? 아니네. 저녁 먹은 상을 치우고 오겠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저녁상을 들고 나가는 할아버지 뒤로 기다란 꼬리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이 집이 늙은 호랑이 집이란 말이지. 소금장수는 할아버지가 호랑이란 것을 알게 되자 오히려 겁이 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상을 치우고 들어오더니 바로 이불을 깔았어요. 먼 길 오느라 피곤할 테니 어서 주무시게나. 나는 여기 옆에서 자겠네. 소금장수는 호랑이 옆에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도 완랑산 이야기 때문인지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거렸어요. 얼마 후 할아버지가 깜빡 잠이 든 것 같았어요. 소금장수는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던 방울을 꺼내더니 할아버지의 꼬리에 묶었죠. 그리고 할아버지를 흔들어 깨웠어요. 아휴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완랑산이 온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놀라서 벌떡 일어나자 꼬리에 묶여있던 방울이 딸랑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르신 완랑산 소리가 들리는데요. 지금 딸랑 하고 방울 소리가 났죠. 완랑산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난다고 하더니 참말인가 보네요. 할아버지는 잔뜩 겁에 질려서 호랑이로 변하더니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호랑이가 빠르게 달리면 달릴수록 날랑거리는 방울 소리는 더 크게 들렸죠. 호랑이는 죽을 힘을 다해서 산골짜기를 달렸어요. 앞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계속 달렸죠. 그러다가 숲속 대나무에 걸려 방울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방울이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달렸어요. 이러다가 내가 죽겠네. 호랑이가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토끼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호랑이님, 무슨 일로 그렇게 힘들어하십니까? 호랑이님을 힘들게 하는 것도 있습니까? 아휴, 말도 말거라. 그 왈랑산이란 놈이 어찌나 무서운지. 계속해서 달랑거리며 날 따라왔지 뭐냐. 이제 겨우 내가 도망친 것 같구나. 네? 왈랑산이라고요? 호랑이님도 무서워하는 짐승이 있습니까? 어떤 짐승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호랑이님은 왈랑산을 직접 보셨습니까? 토끼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호랑이도 왈랑산의 소리만 들었지 보진 못했어요. 하지만 왈랑산을 보러 가기는 겁이 났죠. 호랑이가 머뭇거리자 토끼가 다시 이야기했어요. 호랑이님, 그러지 마시고 저와 함께 왈랑산을 보러 가봐요. 정 그렇게 무서우시면 제 꼬리랑 호랑이님의 꼬리랑 함께 묶고 가는 건 어떨까요? 토끼의 꼬리는 호랑이처럼 길었기 때문에 묶을 수가 있었어요. 둘은 꼬리를 묶고서 왈랑산을 찾으러 숲속을 다녔죠. 여기저기 다니다가 대나무숲까지 오게 되었어요. 호랑이님, 어쩐지 조금 무섭네요. 토끼와 호랑이가 대나무 숲을 두리번거리며 걷고 있는데 가지에 걸려있던 방울이 떨어지며 딸랑 하고 소리를 냈어요. 호랑이는 놀라서 달려나가며 왈랑산이다 하고 소리쳤죠. 옆에 있던 토끼도 깜짝 놀라서 호랑이와 반대쪽으로 뛰어갔어요. 그러자 묶여있던 둘의 꼬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때부터 길었던 토끼의 꼬리는 짧아졌고 호랑이의 꼬리는 더 길어졌대요. 주인을 구한 개 옛날 어느 마을에 김씨 성을 가진 총각이 있었어요. 김 총각은 나이 서른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남의 집에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하루는 총각이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퍼붓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비를 피했죠. 아이고 무슨 비가 이렇게 쏟아질까요? 총각 어서 이리와 비를 좀 피해요. 예 괜찮습니다. 총각은 비를 맞으며 계속해서 일을 했어요. 그때 멀리서 머리가 하얀 노인이 총각을 바라보고 있었죠. 노인은 긴 담뱃대를 물고 총각에게 다가왔어요. 여보게 내 담뱃대에 불을 좀 붙여주겠나? 예 총각은 노인의 담뱃대에 불을 붙여주고는 다시 일을 했어요. 잠시 후 노인은 다시 총각을 불렀어요. 아이고 비가 와서 불이 꺼졌나보네. 다시 한번 붙여주겠나? 예 총각은 이번에도 담뱃불을 붙여주고는 또다시 일을 했죠. 노인은 몇 번을 계속해서 총각을 불러대며 담뱃불이 꺼졌으니 붙여달라고 했어요. 그때마다 총각은 싫은 내색도 없이 담뱃불을 붙여줬죠. 여보게 비가 이렇게 오는데 피하지도 않고 일을 하고 있나? 아휴 제가 서른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남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죠. 노인은 총각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쪽지 하나를 꺼내 총각에게 주었지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네. 자네가 살고 있는 그 집주인에게 가서 그 집 땅 산 아래에다가 지푸라기 집이라도 지어서 살게나. 그리고 내가 준 쪽지는 잘 가지고 있다가 집안에 난리가 나면 그때 꺼내서 보게. 총각은 어리둥절해하며 노인이 준 쪽지를 옷걸음 안에 잘 넣고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노인은 잠깐 사이에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죠. 총각은 노인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다음날 총각은 집주인을 찾아갔어요. 주인 어르신, 제 부탁을 좀 들어주십시오. 저기 산 아래 있는 땅에다 지푸라기 집이라도 짓고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총각의 말에 주인 어르신은 걱정을 했어요. 그 땅에 집을 짓는 거야 상관이 없지만 거기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가.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총각은 주인의 허락을 받고는 서둘러 산 아래에 있는 땅으로 갔어요. 땅을 고르고 집을 나르며 집을 짓기 시작했죠. 총각이 한 열흘 동안을 뚝딱거리며 집을 지었어요. 이제 바꾸들을 놓고 벽만 바르면 되겠구나. 총각은 지푸라기 집이지만 자기만의 집을 지은 것이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날 밤 새 집에서 잠이 든 총각은 새벽역이 되자 어디서인가 자꾸 찬 바람이 들어온 것 같았어요. 어휴, 왜 이렇게 춘 거야? 총각은 이불을 덮고 다시 잠을 청했죠. 하지만 또다시 찬 바람이 불어오는 느낌에 잠이 깨고 말았어요. 내가 집을 잘못 지었나? 어디가 잘못됐을까?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살피려던 총각은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질 뻔했지 뭐예요? 글쎄,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다 큰 처녀의 손을 잡고 방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누, 누구세요? 총각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어요. 아잉, 놀라지 말게나. 내가 사정이 있어서 우리 손녀를 맡아 키웠다네. 이제 시집을 보내야겠는데 부잣집으로 보내면 구박을 받을 것 같고 또 심성이 나쁜 사람을 만나면 마음고생을 할 것 같아 걱정을 하고 있었다네. 그런데 우리 마을에 온 도사가 여기 사나라에 가면 좋은 총각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왔다네. 말씀은 감사하지만 보시다시피 저는 가진 것도 없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품 안에서 금덩어리를 꺼내어놓았어요. 돈 걱정은 말게나. 총각은 커다란 금덩어리를 보고 눈이 동그레져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고 처녀와 금덩어리만 남아있었죠. 총각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지만 장가를 간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날이 밝자 총각은 집주인에게 가서 지난밤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아주 잘됐구나 잘됐어.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해서 혼례를 치르면 되겠구나. 총각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지푸라기 집이 있던 자리에는 기와집을 지었죠. 총각과 처녀는 할머니가 준 금덩어리로 땅을 사고 집도 지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살림은 불붙은 듯이 일어나 금세 부자가 됐죠. 국간에는 곡식이 넘쳐나고 소와 돼지는 물론 천리마까지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부자가 된 부부를 보며 수근거렸어요. 아니 귀신이 고칼로르다 아닙니까? 뭘 해야 저렇게 갑자기 부자가 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혹시 밤에 도둑질이라도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천년무근 여우가 도수를 부리는 건지 모르지요? 맞아요. 안 그래도 우리 마을의 닭들이 자꾸 죽어가고 있잖아요. 정말 귀신이나 여우가 있는지 몰라요?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며 부자가 된 부부를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박물장수가 오게 됐어요. 박물장수는 부부의 집에 찾아와서는 물건들을 보여줬죠. 하지만 아내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저희 집에는 없는 게 없이 다 있습니다. 여기 계셔봐야 물건도 못 파실 텐데요. 아내의 말에 박물장수는 뾰로통에 했어요. 알겠어요. 그럼 물이나 한 잔 주세요. 아내는 그릇에 물을 담아 박물장수에게 주었죠. 그런데 아내가 준 물을 마신 박물장수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그뿐 아니라 박물장수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죠. 박물장수가 부부의 집에서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다음 날 박물장수의 남편이란 사람이 찾아왔어요. 아니, 박물을 안 사면 안 샀지. 사람을 죽였단 말이오? 죽인 내 아내는 어디에 있어? 박물장수의 남편은 집안의 물건들을 때려부수며 소란을 피웠어요. 이보시오. 내가 어떻게 하든 보상을 해줄 테니 고정하시오. 남편이 이렇게 말리자 아내는 걱정 말고 그냥 두라는 듯이 앉아서 보고만 있었어요. 남편은 집안에 난리가 나자 전에 만났던 노인의 말이 생각났어요. 그래, 집안에 난리가 나면 꺼내보라고 했지? 남자는 한쪽에 가서 옷걸음에 넣어놓았던 쪽지를 꺼내 읽어봤어요. 거기에는 천리마를 타고 천리를 가서 한쪽 눈이 없는 개를 사가지고 오시오. 라고 써 있었어요. 남자는 아내에게 다녀오겠단 말도 못하고 바로 천리마를 타고 천리를 갔어요. 천리를 가자 커다란 주막이 보였죠. 주막 안으로 들어가자 정말 개가 세 마리 있는데 그 중 눈 한쪽이 없는 개가 있었어요. 여보시오 주인장, 이 개를 나에게 팔지 않겠소? 아이고, 이 개가 보통 개인 줄 아시오. 이 개는 주인에게 중성을 하는 개라오. 남자는 품 안에 금덩어리를 꺼내 주인에게 주었어요. 이 개가 꼭 필요해서 그러니 나에게 좀 파시오. 한참을 망설이던 주인은 개를 남자에게 주었어요. 자, 이제 이 사람이 네 주인이다. 어서 따라가거라. 한쪽 눈이 없는 개는 남자에게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어요. 남자는 개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때까지도 박물장수의 남편은 집안을 부수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고 남자의 아내는 마루에 앉아 가만히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의 품 안에 있던 개가 뛰어내려서는 대문 앞에 쪼그리고 엎드려서 박물장수의 남편과 남자의 아내를 번갈아 보았어요. 개를 본 아내는 갑자기 벌떡 일어났지요. 그러자 개가 아내에게 달려들어서는 아내의 목을 꽉 물어뜯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거기가 아니고 여기 이 박물장수의 남편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 남자가 이렇게 소리치고 있을 그때였어요. 개에게 물린 아내는 몸이 온통 하얀 배경으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 모습을 본 남자, 박물장수의 남편,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잠시 후 개에게 물린 여우는 죽고 말았어요. 아이고, 우리 마을에 큰일이 날 뻔했네요. 우리가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 개가 우릴 살렸네요. 마을 사람들은 여우를 잡고 자기들을 구한 개를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개는 열흘을 먹지도 못하고 앓더니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 후로 사람들은 그 개에게 무덤을 만들어주고 1년에 한 번씩 고사를 지내주게 되었대요.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